이번 시간에는 암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보안과도 아주 밀접한 보안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는 이제는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사용자가 우리에게 비밀번호를 맡겨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서도 똑같은 비밀번호들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우리 사용자들은 큰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비즈니스도 거기서 끝장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결코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 비밀번호가 털릴 수 있다는 가정에서 최악의 상황에 최선의 상황으로 최악 안에서 차선의 상황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앱 멀티 유저 언더바 파일 점 제이에스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 실제로 현실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들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정보가 어때요? 111이라는 비밀번호가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파일에 적긴 했지만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아직 회원가입과 관련된 부분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111로 적혀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나 우리의 운영체제나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이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보안 시스템은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공격자가 저기 있는 111이라고 하는 저 비밀번호를 탈취한다면 그 공격자는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비밀번호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 기계화된 방식을 통해서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공격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혹시나 이 비밀번호가 공격자에게 탈취되었을 때도 원래의 값이 111이라는 것을 공격자는 알 수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사용자의 그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암호화 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암호화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